강철 깃발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됐군. 다행이네, 마을에. 다행이네. 에이, 걱정은 무력화시켰군.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.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. 상대와의 격차를 더 벌렸군. 하지만 안주하지 말게, 자발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. 사냥이 끝났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부리붙었네.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물음소리가 잦아들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요. 1.2.2.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